아음정복 단백질 합성효소는 단순히 인체의 성장과 생체 기능에 관련된 효소를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김성훈 박사는 단백질 합성효소가 암과 관련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이 있음을 새롭게 증명해냈다. 단백질 합성효소가 암세포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발견해낸 것이다. 김성훈 박사의 연구는 암세포의 영양분을 공급하여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LRS 효소와 암세포의 전의를 촉진하는 KRS 효소를 발견 새로운 암성장 억지물질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거나 손상된 DNA를 수리하는 P18 단백질의 발견은 세계 암의학계를 놀라게 했다. 발성의 전환, 기존 이론에 대한 끊임없는 의미 한국의학계를 세계적인 위치로 끌어올린 김성훈 박사의 연구는 암을 정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다